뉴스룸은 오늘부터 황제보석 논란이 있었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소식을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. 이 전 회장은 대주주일 뿐 회사일에 개입할 수 없던 상황에서 당시 그룹 총괄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여러 지시를 내렸습니다. 자신의 복권이 실패하자 고문 변호사에게 반성문을 받으라고 하거나 VVIP 신용카드와 아이돌 공연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22년 10월 당시 그룹을 총괄하던 A 전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. 고문 변호사와 법무팀장이 자신의 사면복권에 소홀했다며 반성문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. 야단치는 정도로는 안 된다며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리하라고도 합니다. 그의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에서 빠지자 회사 법무팀과 변호인단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보입니다. 하지만 당시 이 전 회장은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태광그룹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회사일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광복절에 복권됐습니다. 하지만 그 이전부터 회사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킨 정황도 있습니다. 원하는 VVIP용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자 역시 A 전 대표에게 한도가 없으면 좋다 발급해달라고 한 겁니다. A 전 대표가 카드사가 난색을 표시한다고 전하자 해당 카드 대표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. 이 밖에도 아이돌 콘서트 표를 구해달라고 하고 며칠 뒤 A 대표가 표를 구했다고 보고합니다. A 씨는 지난해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모두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. 태광그룹은 현재 A 씨와 법적 다툼 중에 있습니다. A 씨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태광그룹은 또 최근 A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많은 비리를 찾아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복권이 변호사가 움직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. 또 카드 발급 등 개인적 업무와 관련해선 A 전 대표가 이 전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한 일들이라면서 콘서트 건도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JTBC 김지아입니다. JTBC 김지아입니다.